스트링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에요. 두번째 섹션이 나와있죠. 스트링은 on the string과 borrowed string, slicing, dicing, 그리고 function에 사용하는 것, joining 등등이 주제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ference str이죠. str과 string slice와 string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on the string 입니다. 스트링은 이렇게 만듭니다. on the string, borrowing하고 달리 여기 데이터가 heap에 저장이 돼요. 데이터가 heap에 저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게 데이터죠. 그러니까 스트링 이런식으로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드는 경우 hello to string 데이터 타이브 스트링이잖아요. 그리고 스트링 from hello로 만들거나 아니면 world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는 str입니다. 이것을 to on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c를 clone을 하거나 이런 경우 다 a, b, c, d가 몽땅 다 스트링 데이터 타입입니다. 스트링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돼요. heap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 주소를 여기서 가리키는 포인트가 여기 위치하게 되죠. 그죠? 굳이 a, b, c, d 안 적어도 되겠죠. 자,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 스트링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메소드들을 살펴보면 search and u는 construct가 되고, 그 다음에 with capacity도 마찬가지 construct인데 50바이트 크기로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capacity를 두고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크기를 미리 어떤 스트링 만들 때 나는 이 크기로 스트링 인스턴스를 할당하겠다.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죠. 크기를 이만큼 딱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방식입니다. 50바이트 크기로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얼마 전에 봤던 거죠. from utf-8. 82, 85, 83, 84. 얼마 전에 봤던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스트링, from 이런 숫자로부터 스트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출력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각각이 어떤 크기인지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러스트 시즌, 제 7장입니다. 7장에서 스트링 API 연속이죠.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제 코드를 한번 열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좀 잘렸네요. 보시면 첫 번째 length of empty string with capacity length of empty string with capacity 하나가 빠졌네 여기 있습니다. length of empty string은 0 얘의 길이는 0입니다. 그렇죠? empty string length가 됐고 두 번째 length of empty string with capacity capacity와 함께하는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의 길이는 얼핏 50일 것 같죠? 그런데 0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50을 왜 지증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녀석은 하나, 둘, 셋, 넷개의 바이터니까 4가 되고 그리고 또다시 c byte string 이건 어떤 건가요? length of string c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없죠. byte string은 이 녀석이 4가 되고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와서 byte string says string from byte string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이걸 캐릭터로 바꾸게 되면 뭘로 바뀔까요? 우리 이전에 utf-h에 대해서 간단히 삽입해 봤었죠. 얘는 82로 되어있는 건 r 입니다. r-u-s-t 그래서 rust 대문자예요. 전부 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시면 이제 empty string에 1을 넣었습니다. 1을 넣었으면 여기 길이는 1이 되고 2,3,4,5를 넣으면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5가 되겠죠. 1,2,3,4,5 5 byte입니다. byte 단위는 byte예요. 그리고 예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width이 capacity를 50을 주고 있는데 그죠? 50을 주고 있는데 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이 경우와 다른 경우가 뭐냐는 거죠. 얘도 길이를 보니까 0고 얘도 길이가 0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면은 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니까 우리가 여기 string은 그러니까 on the string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on the string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여기에 싸인이 되죠. 그죠? 미리 이만큼의 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버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만큼 잡아준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string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추가될 수가 있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서 특정한 string variable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heap에다 저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50만큼 잡아 놨는데 50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전체 버퍼를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다른 데 좀 더 넓은 데를 찾아서 옮겨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미리 커페스트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커페스트를 지정하는 것이 지정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약간의 어떤 컴퓨터 자원을 소비하는 양이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점이 이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on the string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제가 on the string이 있잖아요. on the string은 데이터가 heap에 저장이 되고 heap에 저장을 하는 이유는 그 특정한 variable에 할당되어진 데이터의 메모리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stake에 저장하는 데 비해서 컴퓨터 자원을 많이 차지합니다. heap에 저장하는 것이